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 방송인 그럼 인천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인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를 보시게 되면 인천광역시는 이 결론을 일단 보고 인천광역시는 모두 13자리가 있네요. 13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웅진군 국힘당의 한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합지역이 많기 때문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1% 정도만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율을 확보하면 그러면 3%만 하더라도 전폐시킬 수 있는 겁니다. 7.5%까지 조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3%만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런 수치를 그 사람들도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국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3%를 적용시키고 어떤 데는 5%를 적용시키고 어떤 데는 7%를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전국에 일괄적으로 지금 우리는 분석을 위해서 전국에 3.5%, 5%, 7%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죠. 좀 경합지역은 더 많이 훔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널널하게 이기는 쪽은 별로 훔치지 않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3% 정도만 올려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안게 넘겨주면 그러면 전폐 13자리 전부를 다 더블당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거가 아니고 그냥 컴퓨터 게임인 겁니다.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15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투표자수로 25% 조작을 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보시게 되면 딱 한 군데 이겼습니다. 차익값 그래프를 보게 되면 중국 광화군 홍진군 이게 2.64%입니다. 차익값이 이게 국힘당입니다. 여기만 이기고 나머지를 다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연수글 같은 경우는 차익값이 마이너스 2.29%였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서 이긴 거거든요. 이런 데는 다 여러분들 이게 민경욱 의원이 출마했던 데죠. 이렇게 24% 이렇게 차익값이 남는 데는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고 연수글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에서 민경욱 후보가 다 승리했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승부를 바꾼 그런 사례에 속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이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률을 7.5% 정도 조작하게 되면 강서보궐 수준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삭보된 가짜 사전투표자를 전부 다 뭡니까 그 사람한테 밀어주게 되면 더블당 후보한테 밀어주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한 군데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하나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크게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부가 왼쪽은 4.15 총선이고 오른쪽은 2024년 총선 예상 시나리오인 겁니다. 플러스 2.64가 마이너스 8.21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보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재명의 플러스 120만 표를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 후보 사이 격차가 264만 표 차이 난 거를 147,077 표 차이로 줄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 240만 표가 얼추 여러분들 7.5% 조작했을 때 갑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대선 때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 그 240만 표를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7.5%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인수라는 것은 한 3천몇백만 이렇게 다 비싸기 때문에 이 선거 기술자들은 거의 통밥이 빤할 겁니다. 240만 표에서 조금만 더 훔쳤으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계산을 차고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는 무자비하게 조작할 겁니다. 그 예고편이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악소리를 내든지 뭐라 하든지 간에 넉넉하게 조작한다는 거죠. 넉넉하게 조작하는 선거가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이 될 겁니다. 왜 넉넉하게 이런 조작하냐. 넉넉하게 조작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국민의힘도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일부만 뭐죠. 소리 높이 외치지만 나머지는 다 입을 다무니까 그냥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로. 저는 이런 일당 지배체제로 갈 것이다고 예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당 지배체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사법부가 다 바짝 엎드릴 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미 윤 대통령 핫바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그냥 명색이야 이렇게 다니죠. 다니지만 실진료로 권력을 누가 앞으로 향유하게 될 것인지를 다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조작이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뭐 맡아놓은 당상이잖아. 선거가 뭐 부정한다고 깩깩 소리 질려봐야 우리한테는 끄떡 없을 것이다. 천만입니다. 조작하면은 부산도 흔들흔들합니다. 부산도. 그러니까 이 방송을 혹시 여러분들 듣는 분들 가운데 대구 광역시 국회의원들은 야 그래도 뭐 대구는 뭐 안전빵이지 않냐. 아니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작을 뭐 아무리 하더라도 대구 광역시 국회의원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이죠. 240만 표 정도 모았는데 경합지역은 좀 조금만 흘리고 나머지는 많이 주면 뭡니까. 많이 주는 데는 다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